안녕하세요. 저희도 국악실래학단 청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국악실래학단 청첸버 오케스트라는요. 1998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창단 후에 지금까지 5편의 정기현주회와 교과서, 음악 등 국악의 변천을 포함한 다양한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요. 서양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단과의 협연 등 약 150편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 전통 국악은 물론이고요. 현대에 어울리는 젊은 작곡가들의 새로운 곡들을 발굴해서 우리 청만의 색깔을 가미시켜 새롭고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양음악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레파토리와 연주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의 우리 음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청첸버 오케스트라와 공연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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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